이 조선 이끄는 김옥세가 인민의 분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뿐만이니 모두 다 벗겨줄 뿐 이래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예배한 김정은 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눈부신 그 이상이 우리 목표다 용장의 결심은 인민의 승리 그리가 가리킨 오직 한길로 손을 많이 꼭 부쳐간다 예배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예배한 김정은 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당신에게 충실하리라 두inin automatically 하면서 수영과 verge 결국 단일 성장은 반만 예터의 믿음 최종